네 아, 선생님! 정말 부끄러움이 오늘 즐겁게 오늘 밤을 이렇게 간식한 준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게 르기님 태블러의 발라드곡은 잘 따라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깜찍한데 이것만 간식을 따라 부르시고 변하진 잘 안 그러는데 뭔가 여러분 감동받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아, 눈을 안 봐서는? 잠깐만요, 잠깐만 아, 눈을 안 봐서는? 네, 눈을 안 봐서는? 네, 눈을 안 봐서는? 네, 눈을 안 봐서는? 네, 눈을 안 봐서는? 되게 그럴듯하게, 물만한 일이 그럴듯하게 걸어 올라가면 돌아가면, 돌아가면, 돌아가면 너무 어려워 사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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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수준의 돌축형 무대는 진짜 막 엄청 큰 방송사들 끼고 해도 잘 없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근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와, 다시 한 번 충주의 효과 어느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쓰죠 이것은